안녕하세요. 바다 낚시 강습 전문 두모리의 피싱샵 대표 제주낚시달인TV의 최재헌입니다. SBS 생활의 달인으로 제주도 전통낚시법 고막낚시를 전국민에게 소개해드렸던 때가 바로 어제 같은데요. 제 나이가 이제 50이 다 되어가니까요. 세월이 정말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는 주식회사 가운의 대표로서 제주도 이주 컨설팅을 12년간 해오면서 가운부동산과 가운건설을 이끌어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일에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할 일이 있다는 그 자체를 축복이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가 늘어나고 많은 고객분들을 상대로 컨설팅을 매일매일 하다보니까요.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점점 늘면서 제가 그토록 바라던 바다 낚시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맞다 내 꿈이 55세까지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인생은 낚시강습 전문샵과 낚시카페를 운영하는 것이었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55세가 되면 어차피 시작할 일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바로 시작하자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는 두모리에 리조트 1층을 2년 전에 국내 최초 낚시강습 전문샵이라는 타이틀로 두모리에 피싱샵을 오픈하였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분들께서 낚시강습 전문샵에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저는 그 힘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이론강습과 현장강습을 진행하며 낚시를 통하여 힐링을 하고 진심으로 깊이 있게 배우시고 싶어하는 좋은 분들과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8개월간에 이어가던 즐거운 만남의 시간들도 뜻밖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거의 2년 동안 중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몇몇 회원분들과 정기출조를 자주 다니면서 답답한 마음을 푸른바다의 갯바위에서 달래보기도 했었습니다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낚시를 갈망하는 많은 분들을 2년 전처럼 직접 오프라인에서 대면하고 싶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낚시강습 전문샵의 목적에 맞도록 카페와 낚시샵을 가상설계를 했고요. 설계에 맞춰서 낚시용품을 판매하기 위한 일반 낚시점과는 다른 포근한 느낌의 낚시카페로 인테리어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낚시를 위하여 육지에서 자주 내려오시는 매니아 회원분들을 위한 낚시장비 개인 락커룸과 샤워장도 만들었습니다. 항공사에서 낚시대 화물비를 항공비만큼 받고 제주도 렌트카 업체의 대부분이 낚시꾼들에게는 렌트를 해주지 않는 제주도 상황에 맞춘 저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제는 무거운 낚시가방이나 산림망 등을 제주도에 들고 다니지 마시고요. 두모리의 피싱샵의 낚시 보관함 서비스 또는 개인 낚아룸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시리라 사료됩니다. 드디어 2년 동안 코로나 사태로 할 수 없었던 바다낚시 교실이 4월 초부터 시작을 하였고요. 중간에 매주 토요일에서 매주 목요일 8시에서 10시로 시간대를 옮겨 오늘로써 4회차 강습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계절 다양한 어종에 관한 제주도 현지 낚시채비 및 낚시법에 대한 이론, 실전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육직분들 뿐만 아닌 낚시를 사랑하시는 제주도민 분들의 참여와 응원을 기대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교통편이 불편하시거나 요일, 시간대가 맞지 않으신 분들은 유튜브 낚시다린TV에서 라이브로 중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들은 실시간 채팅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다음날 유튜브로 다시 업로드를 해드리니까요. 전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시거나 중간에 강의를 놓치시더라도 유튜브로 시청하시고 다음 강습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도에는 항상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제주낚시강습 전문 두모리의 피싱샵의 바다 낚시교실 라이브 방송에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함께 낚시만 상상하고 고민하는 스태프분들께도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